자, 이제 새로운 대단원이 막을 엽니다 바로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반복문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반복문의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반복문을 활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볼 거예요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살펴보시죠 반복문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적용되기 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상당히 괜찮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상태이긴 해요 여기 있는 주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적당한 파일을 열어서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이전과 비교하면 너무 완전히 큰 도약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New 파일에서 제가 PHP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php is 이렇게 php에 대한 설명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는 추가했지만 글 목록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li 그리고 ahrf index.php id는 php 라고 하는 내용을 수동으로 추가하고 리로드하면 이제 php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예전과 비교하면 아주 좋아졌지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어떤 욕심이 이제 생길까요?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상당히 굴욕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애플리케이션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코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을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대단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 목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디렉토리의 항목이 다시 말해서 파일이 추가되면 그것을 php가 알아서 인식해서 이 태그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해 준다면 우리는 파일만 추가하면 그 파일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php가 인식하고 html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라는 방법이 바로 반복문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강조 표시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php화 시켜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한국어로 한번 써볼게요 중요한 것은 문법이 중요한 거라기 보다는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은 제가 한국어로 한번 한글 코딩을 해 볼게요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가져옵니다 가져오세요 php님 이렇게 우리가 php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파일의 목록으로 파일의 목록을 하나 목록 하나하나를 목록 하나하나를 li와 a 태그를 이용해서 예 음 글 목록을 만드 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php에게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마법을 부려서 예 그 여기 있는 한국어로 작성한 이것을 php의 코드로 짠 하고 바꿔보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php 코드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가 될 건가 이런 php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하나하나 반복해서 꺼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쪽으로 li 태그를 생성해 낸다면 우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다가 new 파일에서 mysql 이라고 하면 mysql is 라고 하는 파일을 추가만 했을 뿐인데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mysql이 추가가 됐고 저는 뭘 수정하지 않았어요? index.php 라고 하는 php의 애플리케이션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수동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에만 신경 쓰면 돼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그 컨텐츠를 추가하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엄청 혁신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방법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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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